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사 3명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해 보복기소를 한 검사 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국회 고위공직자 탄핵소추는 제조기원 3분의 1 이상의 발이 제조기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10명가량이 해당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